랭크가 되긴 했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과부하가 됐었나봐요 롤 시스템이 그래서 바로 내려왔더라고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어? 그냥 지나가네요 감사합니다 개망할뻔했어 저거 그냥 보고 지나가주네 착한 라이너에요 착한 라이너 여러분들도 저런 라이너 본받읍시다 어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아 실수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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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탑 보다가 내가 참 아침부터 첫판이다 보니까 이런 또 헉 아 실수 한번 하네 내가 또 왜 이런 실수로 해가지고 아유 집중이 안 돼 또 저런거 한번 어 양보해주면은 진짜 또 고마워가지고 한 430정도의 어둠의 바람을 써도 이게 정리가 되네요 예전에는 안될줄 알았는데 강타 강타 최대한 아끼시구요 요즘에 애들이 3레벨 갱을 많이 가다보니까 2대한번 조심핑을 찍어주고 싶긴 한데 또 찍었다가 안가면 되게 낭패거든 폐기 자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전멸 왜 안썼지 썼는데 죽은거구나 루샨은 왜 풀 왜 썼지 루샨은 왜 풀 왜 썼지 왜 썼지 뽕 최후анич 분명이 렉사이가 곱게 집으로 갔을거 같지는 않은데 아직 실패 자 이번엔 제가 집을 가서 추격절을 가주시고요 신발 하나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쉔을 한번 잡을까 야 저 라인을 유지해 대단하네 바텀 갈거라고 난 핑을 찍어줬었는데 그냥 알리스터 노려 그렇지 저 빈 라인은 제가 가서 맛있게 먹어주고요 어차피 이 라인들이 버리면 다 썩는 거잖아 내가 맛있게 먹어주면 되지 아 근데 왜 하나도 못 먹느냐 안 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제드야 지금 파밍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 안 돼 뭐지 빠식 아 좋아 아 이 정도면은 이득 많이 받지 아니 제드가 내가 핑 안 찍었으면 아예 안 올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핑 안 찍었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어? 것보다 얘 왜 두 개가 없지? 네 지금 다잉큐 너무 오류가 많다고 해서 막혔고요 다시 예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잠깐 동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바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 핑커드 굳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들 필요는 없죠? 자 블루 먼저 준다고 핑 찍고 자 블루 먼저 준다고 핑 찍고 렉사이가 탑 쪽에 땅굴 파인 것 같은데 탑 쪽에 궁 한번 쓴 것 같죠 지금? 아니면 바텀 안 쪽에다가 궁을 탔던가 블루 버프 주러 갔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트페가 아래 쪽에다가 시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는 시야가 없단 말이지 타이밍에 맞춰서 블루는 나이고 아 블루 먹자마자 나한테 양보해줘야지 어디서 블루를 들고 있어 미드레이너가 안 돼! 오케이 야 이거 다 먹자 이거 일로 와 이거 다 가 그냥 여기까지 해도 뭐 이득이니까 바텀 죽으면 안 되는데요 안 돼! 아 바텀이 죽으면 안 됐던 건데 바텀이 죽어버리네 이게 아마 975... 아니네 775원이네 이거 렉사이 바텀 쪽에 있어가지고 드래곤이랑 연결시킬 거거든요 저건 좀 아쉽네 레드까지 같이 빼서 먹겠다 여기 땅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드래곤 같죠? 뭐해 쟤네 애들 상태가 뭔가 좀 심각해 애들 생각해 어 애들 뭔가 좀 심각해 오늘 음... 뭐... 어 술 마셨나? 11시밖에 안 됐는데...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야 너 그거 들켰어 임마 특혜가 벌써 좋냐 되게 잘 컸네 말린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쟤가 굉장히 잘 풀렸거든요 자 일단 쟤가 굉장히 잘 풀렸거든요 야 저 휴면 못 잡아요 방금 여기 누구 들어온 거 같은데 아 여기 방금 딱 와드 막았어 와... 미치네 근데 봤어 여기 노와드였었는데 딱 와드 박았어 와... 타이밍 죽인다 와 어떻게 이런 그지같은 타이밍이 다 있냐 와 진짜 눈물나네 와 딱 궁 자세 잡는데 거기다가 와드를 박아 저는 이득이죠 왜냐 상대 라인을 먹었으니까 아 우리 라인을 먹었으니까 한 100원은 벌었거든 이즈한테 미안할 뿐이에요 이즈한테 음... 여기다가 어둠의 바람 쓰면 진짜 잡을 수도 있는데 아 작은 건 나 줘라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군이 당했어 뭐야 나이스 오 쟤드 피지컬 좋은데 마무리 앨범 끝났다 터졌다 테디님 오졌음 아이 촛 지렸다 와... 쟤드 잘하는데 아 조용히 게임할거라면서 아 조용히 게임할거라면서 봇이요? 봇은... 딱 봐도 뭔 차인지 모르겠어요 원딜이 되게 잘 컸어요 진짜로 원딜이 이정도 컸으면은 더블킬 정도는 가뿐히 나와줘야지 솔직히 저건 너무 늦게 나왔어 어? 키워준거에 비해 너무 늦게 나왔다 더블킬이 저 바텀을 허벌나게 파졌잖아요 초반에 진짜 나라 팔아먹을 정도로 많이 팠잖아 바텀을 국만 나오면 바텀만 가고 근데 이번 루트가 바텀을 가기가 가장 적합했어요 탑은 이미 쉔이 상대 라이너도 AP 챔피언이라 마방템 위주로 둘러서 갱가기가 어려웠고 미드는 투표가 좋냐 나오면은 렉사이가 역갱치기가 굉장히 좋아서 바텀이 가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판은 그래서 바텀을 주구장선 팠죠 지금 그랬더니 지금 이 꼴이 나게 된거고 그리고 미드 갈때요 여기 이렇게 라인을 밀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가면 보통 여기다가 와드를 많이 안 박아요 그리고 이미 제드가 잘 커서 애들 못 나오지 렉사이가 역갱친다고 해도 제가 11레벨이라서 절대 안 지고 여기 아마 와드일건데 여기도 와드가 박혀있으려나 여기까지는 안오네요 애들이 이게 피들 아이콘이 바뀌는게 깜짝파티 피들일때만 바뀌어요 깜짝파티일때만 나머지 스킨은 안 바뀝니다 깜짝파티만 바뀌어요 아 인생 아 여기가 와드였네 이거 어이 오 이거 쉔 도발 잘 끊긴 했는데 야 이주리얼 잘한다 야 이주리얼 잘한다 야 잘한다 우리팀 야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기네 신기하다 이거 이기네 여태까지 제가 키웠으니까 지금은 그 보답을 받는거잖아요 형들 어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제는 받을때가 됐지 또 버스를 타자냐 이킬 1-6이면은 킬 관여율 50%는 조금 조금 모자라긴 한데 그래도 이정도 버스는 아니다 솔직히 버스는 아니고 뭐 좀 탔다 정도 음 승차감이 매우 안정적 아이 그게 버스잖아 잠깐 어 그정도? 뭐야 대신 죽네 대신 죽네 야 아름다운 세상이야 대신 죽네 야 아름다운 세상이야 대신 죽는거 봐 서포터의 마음이 돼있어 서포터의 마음이 돼있어 7데스 하긴 했는데 상대의 봇이 합쳐서 13데스네요 어? 야 13데스는 조금 너무하긴 했다 13데스 12에여? 5-7 내가 12라 했잖아 돌려봐봐 어? 아 누가 또 묵관이랄까봐 또 12라고 했잖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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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10이 맞네 응 흠 아 뻘쭘하니까 그냥 좀 넘겨요 나 진짜 12인 줄 나 13인 줄 알아 모를쓰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죄지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씹어주시고 어 뭐야 안 넘어오는데? 너 에어본 빠졌지 아 이건 터졌어요 아 저거 맞췄어야 되는데 아깝다 섬 아 오늘 첫판인데 생각보다 낭낭하게 게임이긴 해 또 딜은